눈지가 가보라고 하더라. 아 진짜? 볼거리도 막? 어. 일단 눈이 행복하대. 아 눈이? 나 원하시고요. 하얗게 불태우고. 여기 어디야? 동.. 양양? 양양, 정동진, 강릉. 강릉. 속초. 속초. 아주 관광나이트 많은데. 어? 왔나보다. 이훈과? 이훈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뭐야? 호호호? 안녕하세요.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야 이거 뭐야? 뭐야? 야 이거 뭐야?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실물이 더 미인이시네. 실물이 더 미인이시네? 실물이 더 미인이시네?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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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누가 잘생겼어 근데 물 마시기 시작하네 또 아파! 이제야 뭔가 놀러 온 기분이 나는 거 같아 비로소 꿈에 들겨둬어 신나게 추! 근데 말씀 듣는 거보다 훨씬 민이신데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놀라셨나 봐요 살짝 심쿵했습니다 살짝 심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안 앞에 여름이다! 바다 분위기도 있습니다 바다 분위기 진짜 바다다 진짜 바다다 진짜 바다다 진짜 바다다 진짜 바다다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조금씩